제가 2개에 간다고 그 안식사같이 심려폭력한 그분이 아내를 보내서 설득을 하고 자기가 전화를 해서 보라고 그러고 김석균이 인분이 고구나라라만이 불러요 그분이 자랑하고 질리하는데 무슨 이색이랄지 모르잖아 화나고 화나고 그렇게 감고 냈는데 화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침묵하는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사는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랠 너는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래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게 그렇게 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인가 우리를 부장을 너들고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친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랠 너는 아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살리며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아멘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랠 너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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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나님께서 내 인간을 주었고 아느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게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반응의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아직 기본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속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손을 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참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허락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허락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허락geben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는 실망시키지 하나님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다 침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어느 누구도 더 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돼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팔라고 하면 줘야돼요 이걸 내 끄라고 어떻게 쥐고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번째 성함입니다 이렇게 옷을 벗으면 꼭 홍보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옷의 상품은 호란대호인데 호란대호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호란대호인데 이 옷을 만든 분은 부산에 계신데 임근무 장거리에서 평생 40년을 이렇게 마이사치만 만들었는데 이거 다 스푼사에요 나 광고했어 보살 고란대요 옷 참아 아주 원단이 좋구나 아 이렇게 좀 높아서 좀 흥미가 있었봐요 한 주도 하나 받았어요 이분은 뭐 장거리 되셨지만 난 다소고 다했습니다 두번째 성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프리카 성교사랑 안간거 감사하세요 삼촌보다 거기가 더 험해 여기면 괜찮은가요 여기면 삼촌대 소식 목사님께서 회장님을 근처에서 계시잖아요 삼촌에 계신거 감사하세요 저 아프리카 오지게 안간거 감사하세요 예 두번째 장사할것은 서울에 몇만명씩 모이는 그의 단일 목사로 총리에 앉는거 감사하세요 거기 갈것없어 복잡해 아 복잡해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무채게 바뀌었어 가지마세요 여기 사이처리 힘든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목사님 양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앤범범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8년동안 죽은곳에 그랬어요 난설지 낯설지 음식설지 거기다 멀어설지 거기다 사람 낯설지 그분 8년만에 하나님을 다시 불러냈어요 불러냈어요 잠시 머물고 그분을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기 시작했어요 8년동안에 노아우를 갖고 섬기고 사랑하며 목기 시작했는데 와 짧은 시간에 엄청 부응했어요 그 지역에서 뜨렁교회 아 성도님들이 미국은 특별히 뜬다 보면 다른 곳으로 또 모여들어 좋아요 뭐 어서요 거기서 다 보여 장로 인체 캠트들 소용없어 아무 데나 가 야 나 참 희한한데 아니 거기서 장로 와야 하고 시켰는데 딸도 위로 내가 그러면 그걸 입영할 때 아예 다 먹으라든지 바보야 휘 이러면 나중에 뱀집혀야 돼 뭐 그리고 이제 다 그분 거기 가서 막 한정들 때 제가 거기 가서 부응일을 두 번이나 해줬어요 지나셨어요 전부 다 나이가 10년 어렸는데 딱 달라붙으면서 형님 나 그러더라고 아 그 당시 제가 전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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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니까 기분 괜찮대 신년하는데 모양도 비슷한 쪽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도 잘 쳐 찬양도 잘 불러 그리고 거의 화가 수준이야 영어도 잘해 똑똑해 이쁙 좋아 낯서 아 난 이상하게 제가 봐도 헌피 어느 날부터 열나기 손쉽게 들어오기를 이 분이 아프로 할거에요 그렇지만 국회전화를 했지요 그랬다니 그 사이에 제가 얼마 동안 못 본 그 사이에 그분의 병이 어느 정도 그렇게 보졌냐면 간격화 말기요 병원에서 소생불가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좀 일찍 와서 목을 치고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수리를 좀 했어야 돼요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목해한다고 그 타이밍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늘 8월에도 한 30, 50 정도 했다고 한국 가면 보통 한 달 이상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50번도 미국에 들어갔어요 헌데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그분을 일부러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요예배는 벌써 적었고 금요예배도 일도 못하고 생각되는 일은 벌써 적었고 주일날 강대상 붙잡고 20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왜? 한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은 말다 말고 먹지 못하니까 목해 이제 끝자랑이 왔을 때 제가 간 거예요 눈물 넘기고 눈물 넘기고 죽어봤음으로 권장하고 제가 지금까지 CD를 29개를 제작을 했어요 그 29개 중에 하나인 그 CD를 그분 손에 들려주면서 목사님 이건 새로 다 만든 목이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도 모르는 곡이에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눈 안에 다 놓았어요 여기 네 번째 트레일에 있는 이 곡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는 곡인데 이 곡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힘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하는 세 곡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나오시는 성경님께서 그 상황을 버텨낼 힘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경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성경님이 던지실 것입니까 이 찬양만 들으세요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일도 말해주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성경에는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이분에게 이 곡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듣고 정신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중동을 하는 그날까지 내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매일 주문하고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말씀이 나오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방이 바로 박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을 줄 잃고 따라가는 일이좋아가 아무런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길에 기도하던 분이 너희 구할 것을 항상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당신이 이 말씀을 읽혔나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흐리고 기도하세요 빌레포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2절에서는 뭐라고 할 때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룰 줄 잊고 순정하는 일이죠 내가 불가운데로 해갈 때에도 차곡하지 않을게 하세요 하나님이 매일 양송을 이룹久다로 모든 걸 주님께 아끼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찬양이 매 순간 매 순간 불리워지고 이 찬양을 들으면 무슨 짓이 생겨야 돼요 좋아하지 않겠지요 이산야 43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물가 오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도대체 우리가 누구께 함께 해주냐고요 그건 아끼려 일정의 끝이 이렇게 맺어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침묵하여 불렀다는 걸 해보시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질렁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거기다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 할게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묵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건데를 해라 내 타리도 아리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그리고 사정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겠소 도대체 우리가 누굽 중에 그 위험 소원을 보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대로라면 그리고 로마스 파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이 세 말씀의 구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될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이 차량을 듣는데 몸이 더 갈라갑니다 70kg 넘었는데야 원래 정상적인 자기 몸이 32kg까지 내려옵니다 남자가 32kg인데 미리라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미 병원을 벗어놨고 병원은 비싸서 기겁게 병원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한 병을요 목해 안 하는 게 누가 돈 줘요 아내 사모님께서 파트타임 이하며 그분의 나이 40대 중반에 이 병원을 얻을 거예요 40대 중반에 목해보다 빌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라니 이렇게 선제선을 팔면 목해의 길을 가면 이분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제 일주일을 살까 5일을 살까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분이 그래도 아무것도 먹어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수가 돼서 배가 차오르니까 이 복수를 먹으러 병원을 가요 어느 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의사가 체결, 피를 뽑다고 부르거든요 몸이 너무 많아 붙으니까 이게 참, 피를 찾기도 어려워서 피를 뽑고 묵수를 뽑고라는 피 의사가 잠시만 기다려 물었더니 오늘 빛붙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결핵검사 한 것을 가져갔을 때는 한 번이 나를 지금까지 당신에게 복한 약밖에 줄 것이었는데 당신이 믿는 신 당신, 우리에게 하나님이죠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었다 당신의 가하는 수치가 당신의 가하는 수치가 정상으로 통화 이제 당신은 사라 사라 제가요 미국에 가면 호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전한 집에 많이 있어요 장관에 본산에 복산 집에 많이 머물러요 제가 그 중에 머물렀던 집이 한국인인데 미국 가서 공부해서 미국 의사가 됐는데 우리말이 잘해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분이 내 머물렀어요 간을 버린 뿐이야 제대로 버린 거야 이 분에게 물었어요 대충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게 가능합니까 현대의 무학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간이 정상으로 도와줄 수 있겠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을 현대의 무학으로는 이 분의 간을 정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어떤 약품으로도 이 분의 간을 정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어떤 의사도 어떤 약품으로도 이 분을 얹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백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 만들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말씀하시면 만들어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잊는 것 고체를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질문합니다 두 가지 전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솔직하게 하나는 생각해보고 질문합니다 성경이 몇 분이죠? 66권 누구의 이야기는?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성경의 이야기예요 3일체 이분들의 이야기예요 거기 등장할 수많은 인물들은 이 세 분을 조명하고 이분의 그 이름을 알게 되고 높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써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창동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살해 즉 하나는 예수님과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세 분이 하신 모든 내용들 이적과 기사로 하신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을 그대로 다 믿으세요? 네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으세요? 네 네 여기 말고 제가 서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왜 그게 그녀가 시끄러울까요? 성경을 믿는데 왜 기독교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뭇게 가뭇을까요? 성경을 통째로 다 믿는다면서 성경을 통째로 다 믿는다면서 당연하지 않는다면서 성경을 들었는데 평화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이 분이 이 분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아프고 지금 이 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지 이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 그런 일이 있었던보다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 버릴 때 다섯 개를 5천 명을 먹이고 12억 명이 남았다 우린 본 적이 없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네베 타요 어떤 고기도 아니고 그렇게 큰 빵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작은 양식일 뿐이야 한 끼 식사일 뿐이야 많으면 두 끼 식사야 그걸 장정 20대 이상의 장기 5천 대 이상 먹고 여쭤볼 때 남았대 이거 빚이세요 빚었구만 내가 안 봤다고 이 사실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 사실을 기록한 거에요 내가 안 봤어도 이 일을 있었어요 제가 앞서 손질한 그것처럼 내가 안 봤어도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수법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교재에 왔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늘 염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차량 하나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날 오 신실하신 주 내 머리를 떠나지 못하리라 내 머리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모든 영혼도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가 온 모든 세월들 보라보라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성길 안 비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머리를 떠나지 못하리라 내 머리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모든 영혼도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머리를 떠나지 못하리라 내 머리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던 주 약속하셨던 주님 내 머리를 버리지 못하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뭐예요 15일세 13장 5절에 나오지요 내가 결국은 여인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며 한 번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고 한 번씩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다 주시기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요 왜 나만 갚은 권한이 아니라 권한은 그리스도 누구나 나 경험을 권한할 뿐이에요 왜 나만 갚은 권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켜주셔도 권한의 기념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의 기념에 있는 두 하나님의 기념에 있는 하나님의 기념에 있는 주님